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금융투자전략팀 하권영 책임연구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금융시장 좋아질 것 같으세요? 우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좋아질 것 같으세요? 우선 그 이후로는 3반기 정책 불화실성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했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학대를 야기를 했습니다. 우호적인 북미정상회담은 정치 불화실성이 완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줄 전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나 안보 이슈, 이런 이슈들은 각각 별개로 보이지만 하나로 이어진 이러한 이슈입니다. 지난 5월 말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밋빛 전망이 점쳐졌던 한반도 상황이 갑작스럽게 북한의 태도 변화로 악화된 점이 있었습니다. 시점이 공교롭게도 중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였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 변화의 배후로서 중국을 제시를 했고 그 이후에는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무역을 지렛대 삼아서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트럼프의 전략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타결이 된다 하면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이슈도 완화가 될 거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시에 대외의 불확실성도 완화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 경기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대외 여건은 한국의 상품 수출 증가세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완화로 한반도 내 전략 무기가 추가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사드 규제도 완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으로 입국이 하겠고 이런 부분이 최근 고용 악화로 이내에서 위축되는 소비 경기 둔화를 지지해주는 영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역시나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이 되는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증시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됩니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의 고지적 요소 중 하나가 해소가 되는 것 점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과 신흥국 간의 상대적 위험 프리미엄 차이와 밸류에이션 간의 관계를 따져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연구원님, 이 그림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딱 한눈에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이게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신흥에 대한 얼만큼 위험한가를 나타내는 건데 이번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가 된다 하면 한반도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낮아지겠고 낮아지죠. 그러면 당연히 한국 간의 신흥국 간의 상대적 위험 프리미엄의 격차가 해소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증시를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는 PBR 0.9배다 아니면 한배 수준이다 많이 저평가돼 있다 얘기하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PBR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네, 그게 이제 PBR, 아까 전에 제가 주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PBR 역시나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1배 수준이다 그러면 한 1.05 정도까지는 올라간 거죠,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걸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이 좋게 끝났을 때 상반기를 이끌었던 대북 관련주 혹은 남북 경협주 이거 북미 정상회담 이외에도 더 갑니까?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선 하반기에도 남북 경협주는 증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김일성 시대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핵무기 확보를 체제 유지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결국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 등 여타 사회적 국가와 마찬가지로 체제 유지를 위해 경제 성장을 기치를 내걸고 정책을 펼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까운 한국 기업의 반사 수혜가 예정된 수순이고요. 다만 남북 경협이 단기간 사업이 추진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에 최근 남북 경협주는 최근에 급등 양성을 보였고요. 한마디로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와 그리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계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는 있지만 남북 경협주를 단기간 수익 실현을 위해 접근하기보다는 조정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도 남북 경협주가 계속 갈 것 같긴 한데 일단 변동성은 클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남북 경협주를 나는 올 하반기 안에 수익을 대박 내고 나올 거야 이런 시각보다는 실제로 남북 경협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해야 된다는 이야기시네요. 알겠습니다. 정리 잘 됐나요? 네, 잘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남북 경협주를 우리가 지금 선택할 때에도 지금까지는 사실 온갖 테마가 갑자기 관심을 받으면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급등하는 양상들을 많이 보여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북미 정상회담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실제로 남북 경협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이냐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표를 준비해 오셨으니까 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순서대로 남북 경협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우선은 지금 1, 2, 3, 4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우선순위죠? 네, 그 순서대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프로젝트 모두 다 14 남북 정상 합의 사업에서 강조되었던 내용인데 얼마 전에 4.27 판문전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14 남북 정상 합의 사업 개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14 합의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네 가지 순서대로 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와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손꼽히고 있는 게 개성곤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및 개발 확대. 두 번째가 서해 평화 특별협력 지역의 조성. 그리고 세 번째가 개성과 평양 간의 고속도로와 그리고 평양과 남포 간의 철도를 개보수하는 작업. 그리고 네 번째로 백두산 및 개성관광의 협력. 또 서울부터 백두산까지의 직항로를 개설하자. 이런 내용들. 이런 순서로 아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그럼 이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이미 시행된 바가 있어서 남북관계만 회복이 되면 금방 시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총 3단계 2천만 편 개발 계획을 가지고 시행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1단계 100만 편 개발에 머물고 있고요. 남북한은 경공업 단지 중심의 1단계 개발에서 기술직약형 기업 중심의 2단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연계된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해서 서울 금융시장과 그리고 인천 물류기능과 협력 개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2003년 육로 관광이 허용된 이후에 접근성과 마직률이 개선되면서 매출과 이익이 급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역시 1단계 개발에서만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2단계 개발까지 확장이 되면 주변 관광 개발 사업도 착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개발은 대부분이 1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2단계가 되고 3단계까지 된다면 어떤 식으로 확산될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기존의 사업 구조나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규모, 사이즈가 커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도 넓어지고? 네, 지역도 넓어지고요. 그런데 어떤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단지 개성공단 내에서 원래 용지가 다 합포가 되어 있어서 이제 허허벌판인 상태를 좀 더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금강산 개발 같은 경우에는 원산, 그리고 주변에 강원도 주변 지역까지도 개발이 확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 이 표를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개성공단을 단계별로 그리고 구역별로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긴 한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 개성공단 투자는 1단계, 그러니까 공장 구역과 기반 시설 투자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남북한 정부는 이제 2단계 개발로 착수를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고요. 1단계는 경공업만 되어 있다 하면 2단계는 기주지역형 이런 산업들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공장 구역이나 아니면 기반 시설 외에도 상업 구역, 한마디로 상가나 생활 구역,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 그에 더해서 이제 건강까지도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구역을 만들고 싶어 하고 궁극적으로는 3단계까지도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는 다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아직 사업이 1단계까지밖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단계를 사업 수행할 기업을 찾으면 우리는 또 수혜주를 찾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 수혜주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수혜 기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현대아산인데요. 현대아산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이지만 상장 기업 중에 현대아산은 지분 70%를 보유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의 간접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현대아산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나 아니면 군광산 및 백두산 그리고 개성관광 사업권, 여타의 SOC 개발 사업권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에 현대아산의 대북 투자 규모는 14억 달러입니다. 투자 대가로 얻어낸 개발 사업권의 유효기간이 30에서 50년인데 2000년도 초반에 체결되는 것을 감안을 하면 현재도 유효한 사업권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가 네 개의 프로젝트를 다 살펴봐야 되겠지 때문에 두 번째 프로젝트가 조금은 생소해요. 서해 평화 특별협력지대 조성. 이 사업은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우선 많이 없던 때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 주목을 못 받았던 것뿐이었지 이미 언급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기존 사업과 별개로 새롭게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인데 북한의 해주와 그리고 개성, 한국의 인천 이렇게 세 지역이 연계해서 개발하고 북방 한계선을 공동으로 수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래서 군사적 긴장이 첨예한 접견 지역을 평화 경력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소득권 연계 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제특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도로망 구축, 두 번째로 전략시설 구축, 마지막으로 공업단지 구성 이런 것으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을 하면 도로망 사업이 가장 먼저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서해 남북 평화도로 구축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가 2.8조 원 정도인데 국내 증시에서는 도로망 구축과 관련된 기업의 1차적인 수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업체의 수혜가 예상되는데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기반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수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주식시장 바라보면서 인천과 경인 지역 쪽에 있는 아스콘 기업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레미콘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는 걸 보고 도대체 이들은 왜 올랐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주와 개성, 인천까지 연결짓는 도로를 만들려면 거기에서 가까운 데에 있는 레미콘 기업과 시멘트 기업, 아스콘 기업들이 거기에다 물량을 조달해야 되니까 그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기에 주가가 올랐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투자자분들 정말 똑똑합니다. 참 대단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수혜를 입을 기업들로는 이 인근 지역에 위치한 시멘트 기업, 건설 기업, 레미콘 기업, 아스콘, 아스팔트 업체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경협 우선순위 세 번째 프로젝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조금 그래도 익숙하실 것 같은데 개성부터 평양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개보수하는 작업과 그리고 평양부터 남포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개보수하는 작업 이것 때문에 또 기대감이 몰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내용들조차도 14남북정상선언 합의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해당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규모가 1,085억으로 사업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평양과 남포, 개성 지역 경제 개발과 맞물려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 작업과 더불어서 주변 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기회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평양과 남포 지역은 북한의 핵심 경제 지역입니다. 북한 경제에 그만큼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평양 남포권 산업벨트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 약 8.8만 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수출이 24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는 평양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이 또 우선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포를 중심으로 한 서초, 그리고 개성의 남축, 그리고 원산의 동축, 북쪽으로는 안주 지역까지 도로시설 현대화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서해 평양 평화특별협력지대 조선과 함께 건설과 여타도로, 그리고 한만 관련 업체를 능력해 봐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의 서해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 개발이 예상이 되는데 북한에는 총 9, 8개의 무역항이 있습니다. 남포항은 24시간 하역이 가능한 이러한 서해 최대 무역항인데 남포항 개발로 인천 한항과 연계된 사업을 통한 남북 교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연관되는 철도 관련지, 여기에는 어떤 업종들이 소속될까요? 사실 철도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남포 지역까지의 철도망 구축 때문에 한국 기업이 지지적으로 있는 수혜보다는 사실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경협이나 이런 인프라 조성에 가장 기초되는 것은 도로망 구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망 구축에 관련된 기업,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인천항과 함께 남포항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인천항에서 하역을 담당하는 이런 물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프로젝트 보겠습니다. 네 번째 프로젝트는 서울부터 백두산까지의 직항로 개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선 백두산 및 개선 감각 협력이나 아니면 서울 백두산 직항로 개설이 이런 부분도 14 남북 정상회담에 선언 합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두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생태 자원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지역 같은 경우에 개마공원과 연계된 국제 관광 지대의 개발이 특히나 예상이 되는데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서 낙후된 북한 내륙 지방에 대해서 내륙 관광의 거점 지대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간의 국제 관광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북한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자연스럽게 북중 간의 공동 관광 개발 시범 지대의 역할로도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운영 수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현대 아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선 공단과 금강상 운영권뿐만 아니라 백두산 관광 개발 및 운영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혜 기업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거시경제 이야기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관계도 좀 좋게 결론이 나게 된다면 외환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원화 강세를 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우선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강 후약 이런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DS 프리미엄 소위 말해서 국가 부도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외로부터 자금 유입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 도발이 있었을 때마다 원달러 환율이 오거릴 동안 평균 3에서 5% 정도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위험이 영구적으로 소멸이 가능한 점을 감안을 하면 이에 따른 원화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원화 강세 압력이 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건 과거에 독일이 통일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마르크화가 5% 정도 먼저 절상이 됐다가 이후에는 다시 그러한 부분이 원위치되는 이런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시경제까지 들어봤던 이유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주식을 살 수 있는 매수 세력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들어봤던 거고요. 이렇게 오늘 남북경협이 어떤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프로젝트별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면 그 기업들을 진짜 살 수 있는 외국인들은 들어오게 될 것인지까지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전략팀 하건영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